시골장 김영수 사람이 그리워서 시골장은 서더라 사람이 그리워서 시골장은 서더라 연필로 편지 쓰듯 푸성기 늘어놓고 노을과 어깨동부하며 함께 저불더라 오늘 장 어떻해요? 괜찮아요 오늘 장 그냥 그려 자 출전하신 뒤 약주 한잔 하실래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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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얻어라 연필로 편지 쓰듯 부성기 늘어놓고 노을과 어깨동무하며 함께 저물더라 사람이 그리워서 시골장으로 서더라 연필로 편지 쓰듯 부성기 늘어놓고 노을과 어깨동무하며 함께 저물더라 오늘 잘 먹었네 다음 장에 또 봐 예 조심히 들어가셔요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이 그리워서 시골장으로 서더라 시골장에서 너무 친척이 늘어놓고 가세요 우승 크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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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il riches 날씨 날씨 섰싱 감사합니다.